와 너무 핫해 여기 무슨 늑대 세 마리 셋 둘 하나 바이 피치즈 자 안녕하세요 렛츠에잉 롤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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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언니가 피치로 지금 처음 오셨잖아요 네 저는 처음입니다 오늘 자 인트로로 하는 게임입니다 대어 앤 대어를 할 거예요 해봐라 해봐 라는 게임이에요 미국에서는 True for They 라고 해요 와 진실을 말할 것이냐 할 것이냐 근데 이거 뭐든지 해야라는데 자 누가 먼저 가시겠습니까 병 대이 먼저 아니 처음부터 항상 이상을 시키더라고요 노릇노릇하게 이뤄하는 베이컨의 연기를 보여주세요 은식 베이컨의 연기가 언제 이랬죠 그래 얘가 manipulating 베리 크레스피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무 단어 하나를 크게 외치기! 지금 떠올랐어, 그냥! 한 번도 할까요? 언니도 좀 빨려! 아니야, 그냥 삐 해줘! 이거는 삐하고 한 번 할께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무 단어 하나를 크게 외치기! 커피! 더우니까! 더울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더울때는! 바람! 당신의 스크린 타임을 보여주세요! 오케이, most user로 갈께요! 네, most user 인스타그램! 오, 역시! 세컨드 카카오톡! 잠깐, 토킹, 토킹! 네이버 맨! 네이버 맨! 네이버 맨은 왜? 저는 길치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모르지! 네이버 맨이 필요하지! 팔꿈치를 핥아보시오! 오, 이거! 이 옷 자체가! 모델리나 넣지야! 안 되네? 소리 닿았어! 세인아, 너 필라테스 하지 않아? 어, 얘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나, 너도 여기까지 하는 걸로! 비트박스를 보여주시오! 다행이다! 현타우스! 나 이거 현타우스 지금! 엄청 잘하면 진짜 대박이겠다! 못하는 걸로 끝내! 근데 목추면 진짜 잘하는 거야! 목은 잘 쓰니까 끝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데이트 신청하기! 그, 그 뭐지? 스타트업에 나왔던 이선호! 이선호! 오, 가시죠! 이선호님한테! 감각! 로맨틱 브금! 어, 이선호님! 스타트업을 정말 잘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잘 봤습니다! 1박 2일도 잘 보고 있는데요! 어, 정말 내 스타일이고요! 당신 같은 강아지상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같이 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실래요? 물론 강아지는 접니다! 네! 오,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핸드폰 속에 가장 오래된 셀카가 나를 보여줄게! 단발! 네? 오! 단발 셀이다! 단발! 우와! 이때는 약간 더 볼드했네! 눈썹도 좀 더 볼드하고 언니! 귀걸이 무슨 일이야? 이때도 역시 버스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는 언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잡겠어요! 쓰러지기 전에 오니까 먼저 잡겠어요! 손잡이를 하고 있었네요! 에어 기타 연주하기! 노래 넣어주시나요? 노래 락송으로 넣어드릴게요! 노래 신나는 거 넣어주세요! 기타 한 번도 안 잡았어요! 기타 한 번도 안 잡았어요! 재밌었어요! 장난 뭐라? 가볼까요! 가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 믹스 걸 앤 보이 채널! 예이! 엄마 너무 예쁘시고 와! 나 정말 벌써 기대돼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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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야! 너무 예뻐 기절 눈 색깔 너무 내 스타일이었어 더 예쁜 분들이 많답니다 에이 요! 믹스 걸 바짝 구입하네 예쁠 것 같아 엄청 예쁠 것 같아 칫싹부터 단져 와 너무 핫해 너무 핫해 진짜 나한테 전화가 바로 나한테 봅시다 네 에이 요! 넥스프디션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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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버지 먼저 오! 오!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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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소화했다고 오! 오! 여기 무슨 늑대 세네 발이냐고 나는 너무 좋아 내 스타일 오! 오! 벌써부터 친상치 않아 오! 오! 너무 예뻐! 제일 예쁜 사람 어떻게 찾죠? 다들 예뻐? 골라야 돼요? 너 아까 그 남자분으로 고를게요 오 둘 다 혼혈이 있으네 어머 쌍둥이다 쌍둥이? 삼방에 가자 에이오 소스 신상치 않다 보여주세요 마이아미밥 우 evangelical 진짜 언니다 예쁘면언니지 선생님 오 형 så 엄마, 너무나 너무 할아파서 너 무공평하죠? 에이 요! 멕스그레트 와, 진짜 왜 이렇게 또 plot it 또 아이라인을 잘 그리셨다 다들 하나같이 메이크업을 다 잘 하세요? 뭐지? 하면 참 메이크업을 잘하는 거 아니면 메이크업이 그냥 잘 먹는 얼굴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이다 네, 네, 네 남자분들이 섞였을 때 느낌이 있고 색감이 있어 골격은 뭔가 서양인인데 눈이랑 입매 이런 건 또 동양인 있고 매력적이야 좋은 것만 다 같이 적었네 너무 메인이시네 정말 축구 선수 느낌 난다 넘기다 가겠는데? 넘기다 가겠어 우리 넘기다 가겠어 이게 베이베이시라고요? 지금 나온다? 조홀랜드 진짜 소홀랜드 놀램이다 와 다섯이 자매였어? 와 완전 모델이나보다 너무 예쁘다 조홀랜드 신고 어? 오우 저런 셔츠 하나 입는데 저렇게 스타일링이 없는데 하하하하 에이오 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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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쟁이셨어 오우 너무 귀엽다 진짜 예뻐 너무 예쁘게 생겼어 눈썹도 너무 예쁘고 눈썹도 너무 예쁘고 에이오 믹스 그릇 일단 컬앤 헤어 헤어가 와 공주다 이건 진짜 진짜 디즈니 공주 느낌 디즈니에서 나오신 분 같은데 언니랑 좀 닮았다 살짝 있어 저렇게 되고 싶어요 에이오 믹스 그릇 체크 오우 와우 내 스타일 언니 내 스타일 너무 잘 어울려 랩도 너무 예뻤어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저런 랩 너무 갖고 싶어요 아 진짜 아 이렇게 완전 볼드한 니 너무 예뻐 잘라 자피니즈 자피니즈 유럽피언 와 오 눈 색깔 봤어? 이거 하면 진짜 동양과 서양의 미래 같이 이렇게 진짜 매력있다 이분이 틴더에 있습니다 아직도 틴더에 여운이 라잇라잇라잇라잇 에이오 맥스 그릇 오 마이도 미니스네 야 아이 색깔이 너무 예쁘다 눈동자 색깔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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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 이거 끼고 있잖아 저렇게 되고 싶어 나 저렇게 되고 싶다고 저도 여기서 막 이렇게 파란색 갖고 있었어 봐요 오우 아 귀여워 에이오 믹스 그럴책 궁금하다 오 아버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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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예뻐 와 근데 특별히 뭘 하지도 않았어 진짜 맨눈이었어 맨눈이었어 그냥 그냥 생긴 게 완전 미술학원 가면 석고 조각선 오오오 그 느낌이야 조각선 같이 깎은 듯한 얼굴 에이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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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우 오우 너무 매력적이다 오우 오우 서양이 딱 같이 있었어 진짜 매력적이다 인스타에서 본 것 같은데 맞아 에이오 아 너무 귀여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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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굵직굵직하면서 너무 예쁘네요 진짜 벌써 예쁘고요 머리 너무 예뻐 너무 매력있어 귀여워 공양 DNA를 더 많이 받았나보다 진짜 귀여워 에이오 믹스그럴 체크 오 기대돼요 오 진짜 반반 섞였다 딱 반반 섞였어 딱 보면 엄마 아빠를 닮았구나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너 혹시 그 집 딸이 아하하하하하하 에이오 믹스그럴 체크 오 이번에는 오 아버지 쪽이 애샷 오 귀여워 에이오 믹스그럴 체크 오케이 심상치 않아 오 오 아빠도 심상치 않아 오 오 근데 발망파 근데 진짜 저렇게 섞이지 난 그게 너무 신기해 너무 예쁘네 너무 귀여워 에이오 믹스그럴 체크 오 타이라니스 아 너무 예쁘다 아 이분도 아예 하늘쇼에서 벗고 있을거는 약간 시크한 느낌? 응 응 나 좋네요 자 좀 핫해졌어요? 더워요 아 진짜 제가 스스로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다 너무 좋았어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정말로 한 얼굴에 다 있어 다 있어 맞아 맞아 문화가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름답니다 뭐 근데 사실 혼연이든 아니든 그리고 어떤 인종이든 다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니다 음 음 난 안해도 아름다워 여러분도 그런거라고 생각하고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안녕 안녕